그 몇천 시간 동안 몰입해서 나오는 게 바로 베토벤, 모차르트, 아 이거 보라색을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살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살구다. 뭐요? 원래 이 게임은 생존자들은 Q가 안 잡히나요? 고랭크 올라오면 잘 안 잡힙니다. 살인마가 멸종하기 때문에 살인마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랭크를 올릴수록 생존자 수준이 올라가면 이길 수가 없거든. 너스같은거 되게 강한 살인마 꺼내는거 아니면 그래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랭크가 올라갈수록 살인마 수가 없어집니다. 내가 다른 데바데 하는 사람들이랑 차별화되는 점도 이런점이지 이번 살인마 너스 할게요. 스피릿할게요. 내가 다른 데바데 유저랑 차별화되는 점도 살인마를 아무도 안해 이 게임을 나는 이제 6천시간임에도 되게 많이 했음에도 살인마 유저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는거야. 균형의 소재로 옛날엔 지금보다 더 살인마가 힘들었는데도 나는 항상 살인마를 했거든. 가자. 오 있다 여기. 누가 그러던데 살인마가 칼찌 4번 맞으면 당 살인마 즉사하는걸로 만들자고 요즘 살인마 안보이는 이유는 살인마가 하도 등짝에 칼 맞고 죽어서 그래요. 온다. 자 이거 상대법 틀려서 일단 해그에요. 자 상대법 뭔지 아시죠? 자 덫을 그릴겁니다. 자 덫을 그릴겁니다. 어디갔어? 절로갔네? 너 거기서 뭐하냐? 뭐하냐아! 아니 환자들 앞두고 왜 기흥륜 존으로 갔어? 이 멍청아 내 프레시 내놔. 아 맞다 들키면 안되지? 야 나 큰일날뻔했다. 아 맞다 맞다. 오케이 오케이. 안 들킬게요 저. 뭐 프레시 괜히 줬다기에는 쟤가 죽으면 다시 회수하면 되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이거는 자기가 열쇠니까 열쇠로 탈출하자고 나한테 보여준거에요. 열쇠 받아가라는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프레시 달라는 사람이라고요? 아 그래? 야 나 쟤한테 줬는데. 하하하. 아 쟤 사람 프레시랑 키랑 바꾸자 그랬어. 아 일단 버려. 필요없어. 아 딴 사람한테 줬네. 어쩐지 못하더라. 3픽이 한 대 맞고. 저거는 한 대 맞고. 그냥 빠져나올. 판이죠. 자 저는 2픽 주고. 발전기 돌리겠습니다.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한 게임에 칼치 세 번 맞으면. 생존자 0점으로. 게임 바로 끝나게 만들자. 그게 뭐야 그게. 그럼 생존자들끼리. 칼치 들지 말지. 눈치 싸움 하느라. 더 재밌겠지. 하하하하. 아이고. 3픽이 누웠어요. 4픽이 살렸고. 감식되자마자. 야 그러면은 진짜. 진짜. 맘게임 된다. 사라사라. 제 아디 읽어주시나요. 아이 그럼요. 시나몬. 바닐라 라떼니. 2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프라임 구독 구하여. 키드네가 아오지로 들어갔고. 뭐 핵을 와가지고. 딱히. 쫄릴 필요 없이. 아이 막혀있네. 뭐 막혀있으면은. 생존자 유일하긴 합니다. 요 요거. 돌리기 좀 어렵긴 한데. 아 저. 지하꺼요. 구하기 진짜 힘들텐데. 헬라 하려고 하는데. 이번판. 아예 안 걸리면 2만원. 한번 걸리면 만원 미션이라가지고. 어. 힘들어요. 구하러 가는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 어반 있어요. 어반 있어요. 6스퍼가 어반이잖아. 온다. 안온다. 어. 4픽이 쫓기고 있어. 감식됐어. 탈지 메타를 해결하기 위해선. 퍼프를 포템 퍽이 아닌 일반 퍽으로 만든 뒤. 추천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아 저기 가야되는데 저기. 아 야 이거 만원 깎일거 같애. 한번 걸려가지고. 가 가 가 가 가. 아 니가 가라고. 앗. 으아아앙. 으아앙. 으아아앙. 으아앙. 으아아앙. 가자. 가자. 가자고. 아 안돼. 나 추격이 떴나요. 아 떴네. 만원 깎였어 만원. 하지만 칼 찌르기. 여기 발전기 켜주고 야 나 진짜 만원짜리 희생이었다 이거 아아 방종 호프인데 거진 진거 같죠 지금 보면은 어 이걸 어디서 찾냐 여기 안에서 하나 나올거고 그쵸 그리고 저기 하나 있는데 저거 아니고 여기 하나 아 큰일났네 이거 두개 아 이게 전율의 호프인가 봐 큰일났네요 시체 파밍 일단은 하자 하지말자 하자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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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길텐데 아 이 끝에 분명 있다 이거 호프 아 4픽 자살 어 뭐야 이것도 아니라고? 그럼 어디지? 아 이거 노숙자치생리 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열쇠 있잖아 열쇠 있잖아 이거 어디 덧깔아는지 모르니까 앉아다닐게요 개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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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미션이 살인마한테 안걸리는 미션이야 얘 후레쉬였나? 후레쉬는 어디갔지? 그건 뭐야 아 3피 강종했지 여기서 죽었어 걔 아 젠장 위치를 모르네 진짜 한 이쯤에서 죽었던데 한 이쯤에서 죽었던데 2픽 죽었어요 밧칠은 안쓸거고 아 이거 줍기 힘들어서 나한테 한번 가보자 혹시 모르잖아 아 없어 얘 그냥 문을 딴다? 그냥 문을 딴다?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개구를 주고 문을 따 개구를 주고 물을 딴다 고양이 운다 고양이 운다 될거 같애 될거 같애 해그라서 느리거든 더 끌이러 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시는 올일이 없잖아 한번 더 끌이러 오면 안될거 같다고? 어 안될거 같애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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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키지 말고 나가 허어어어 성공! 크으 이것이 흑루덮이지 나이스하네요 와아 좋았다 야 이걸 사네 아이템은 못 찾았지만 강조를 때려가지고 재재 저녁 2 3 1 2 2 3 2 3 5